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작가 돼지보스입니다. 오늘은 템플스테이의 장단점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기 제 방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불교 굿즈들로 한번 좀 꾸며봤어요. 이 주제에 맞춰서 어떤가요? 약간 절집에 오신 것 같나요? 어 가을이잖아요. 바람 살랑살랑 불고 날씨가 참 좋은데 딱 템플스테이 하기에 적기입니다. 올해가 템플스테이 20주년을 맞이한 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불광출판사에서 나오는 불광이라는 월간지인데요. 여기 템플스테이 특집으로 꾸며진 잡지도 있고 또 제가 여기 배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용인 화운사 템플스테이 갔다가 받은 선물이에요. 사실 그 누구도 저에게 템플스테이를 홍보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으나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제 채널에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던 그런 모습들을 영상으로 주기적으로 올리기도 했고 또 여행작가로 일을 하면서 이 템플스테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템플스테이를 6, 7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아주 많이 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또 작년, 재작년에 한 일간지의 사찰 기획기사 취재와 기사를 썼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내 40곳 정도의 사찰을 돌아봤고 또 10년차 여행작가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참 많은 사찰들을 돌아다니면서 글도 쓰고 사진도 찍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템플스테이 전문가 분들 훨씬 더 많이 계시겠지만 네, 제가 그래도 이 정도면 여러분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템플스테이의 장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이게 뭐 장점이라기보다는 템플스테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의 어떤 관광을 얘기할 때 이 템플스테이는 정말 정말 상징적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K-관광, K-컬처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가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 템플스테이를 1박 2일 한다고 했을 때 거의 이제 한옥에서 잠을 자죠. 한옥 스타일의 요새 지은 어떤 모던한 건물일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한옥에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한옥에서 자고 또 사찰 음식을 두 번 먹죠. 보통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하게 되면 이제 들어가서 저녁 공양을 먹고 다음날 아침 공양을 먹고 잘하면 점심 공양까지 먹을 수 있는 곳도 있어요. 먹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거부하는 사찰은 없을 거예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두 끼의 식사를 먹게 되는데 사찰 음식이죠. 사찰 음식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사찰이 대부분 어디 있나요? 산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산에 있는 절 즉 산사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사찰의 특징인데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우리나라의 7개 산사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에서 뭔가 잠을 자고 자연을 만끽하고 우리나라 산과 계곡과 계절과 이런 것들에 둘러싸인 시간을 보낸다라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옥, 한식, 자연 그 모든 한국적인 그런 요소들이 이렇게 집약된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를 관광적으로 외국인한테 홍보할 때 이 템플스테이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단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에 한 번쯤 체험해봄직한 그런 콘텐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가성비와 가신비가 아주 좋다. 보통 1박 2일 템플스테이 하는데 5만원에서 6만원 선이에요. 간혹가다 7만원, 8만원 정도 하는 사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5, 6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7, 8만원 하는 것들은 뭔가 좀 부가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뭔가 특성화되어 있다거나 이런 데들이 많고 5, 6만원으로 잠도 자고 두 끼 밥도 챙겨주고 또 스님과 차를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굉장히 알짜배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디 여행 가면 1박으로 숙소 하나만 예약하더라도 5, 6만원은 쉽게 뛰어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신비라고 하는 것은 요새는 가격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만족하고 내 마음에 들면 가신비가 좋다는 말 얘기도 하잖아요. 템플스테이가 사실 크게 보면 휴식형과 체험형으로 나눠지는데요. 휴식형은 말 그대로 뭐 이렇다 할 체험 같은 거 많이 안 하고 그냥 공양시간 맞춰서 밥 먹고 저녁 예불에 참여하는 정도? 이 정도로 하는 게 휴식형 템플스테이고 체험형 같은 경우에는 108배도 하고 스님과의 담소도 나누고 울력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수행하는 요런 체험형 템플스테이가 있습니다. 근데 휴식형도 그렇고 체험형도 그렇고 제가 휴식형도 해봤는데 자유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꽤 일정이 나름 촘촘해요. 약간 왜 우리 한국 사람 모든 한국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자유시간을 주면 아 뭘 해야 되지? 뭐 하지? 뭔가 지금 내 여행을 왔으니까 뭘 봐야 할 것 같은데? 뭘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약간 조바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왕 왔으니까 이렇게 뭔가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좀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템플스테이는 그런 낭비를 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꽤 촘촘해요. 그래서 뭔가 여행에서 굉장히 좀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 템플스테이 특히 체험형 템플스테이를 하시면 낭비하는 시간이 없다. 허송세월 보내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가신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장점은 불교는 사실 절대신이 있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종교가 없는 분들 혹은 타 종교인들도 부담없이 접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교는 궁극적으로 나의 깨달음을 중시하는 그런 종교잖아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를 돌아보고 깨달음을 얻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템플스테이를 하시게 되면 절에 따라서는 명상하는 시간도 있고 또 108배 하는 시간도 있고 이런 시간들이 있지만 꼭 그런 시간들이 없더라도 뭔가 그 절이라는 환경 자체가 이제 일상과 다르게 뭔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같아요. 뭔가 걸으면서 뭐 예불 드리면서 그리고 뭐 그냥 절에 방에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가 뭐 때문에 근심하고 뭐 힘들어 하는지 한번 짚어보고 음... 곰곰하게 나를 생각하는 음...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템플스테이에서도 뭔가 포커스를 두는 부분이 여기도 써있지만 나에게로 체크인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하나의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보태면 뭐 나름 적절한 운동도 돼요. 이 108배를 꼭 기본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왕 템플스테이 하니까 108배 하는 분들 계시는데 뭐 나름 운동도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절들이 산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걸어야 되거든요. 요새는 절마다 다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뚫려 있어서 뭐 힘들게 걸어 올라가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일부 절들은 이제 아직도 차를 가지고 갈 수 없는 절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템플스테이를 경험했던 북한산 중흥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 입구에서 한 1시간 정도는 걸어 올라가야지 저를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연주함 관악산 연주함 같은 경우에도 연주대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한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나? 그런데 그 연주함은 꼭 걸어 올라가지 않아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것도 나름 그 연주함 템플스테이의 특징인데 그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름 적절한 운동도 하고 그래서 사실 템플스테이는 단점도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그런 여행의 하나의 스타일이고 또 문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사실은 단점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절마다 다 환경이 좀 다르고 그래서 그런데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한옥 숙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옥 숙박을 하게 되면 참 한옥의 고질적인 단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냉난방의 문제 단열 그 한옥이 단열이 조금 안 되는 곳들이 많이 있어서 최근에 지은 한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양만 한옥이지 그 안에 단열재라든지 이런 것들 다 최신식으로 해놔가지고 일반 주택에서 자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곳들도 있긴 한데 또 좀 오래전에 지은 한옥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우풍이 불어서 진짜 얼굴 시렵고 그래도 온돌이니까 등은 따시는데 우풍이어서 얼굴이 시렵고 여름에는 또 덥고 벌레가 또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렇다면 이제 이 가을은 굉장히 좋은 계절이죠. 에어컨 없어도 되고 또 이제 남방 같은 경우에도 크게 겨울만큼 춥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옥 숙박이 이제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절 뿐만 아니라 다른 한옥에서 묵어도 똑같이 적용되는 단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옥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소음에 취약하다는 거 보통 단열이 잘 안 되면 방음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쉬울 수 있고 불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한옥 숙박이 좀 걱정되고 나는 템프스테이가 처음이다 하는 분들은 산에 있는 절들보다도 도심 사찰 같은 경우에는 좀 템프스테이의 건물 자체가 아예 현대식 건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개사만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방에 다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방이 무슨 그냥 일반 그런 모텔, 호텔 숙박 시설 같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는 그런 템프스테이 건물들을 가진 사찰들이 꽤 있어요. 또 성남 대광사도 그렇고 제가 갔던 그 계룡산 밑에 항림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절들 가시면 한옥 숙박의 단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죠. 현대식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처음 템프스테이를 좀 캐주얼하게 시작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단점 이것도 이제 단점이라고 하기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템프스테이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템프스테이 하면 굉장히 뭔가 고즈럭한 산사의 인상이 되게 푸근하신 스님이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그런 어떤 분위기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대중미디어에서 많이 접했던 그런 절집의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걸 생각하고 가신 분들 중에 되게 실망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템프스테이로 좀 인기가 많은 사찰들 또 대형 사찰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템프스테이를 하러 오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그분들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종무소 담당 보살님, 거사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팀장님이라고 보통 읽혔는데 그리고 템프스테이 지도법사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 맨날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다소 이제 좀 관성적으로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좀 기계적으로. 그래서 약간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이미지와는 좀 멀 수가 있고 이렇게 환상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스님들도 다 천차만별의 캐릭터를 갖고 계시고 그분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분들도 그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러 이제 그 절에 계신 분들이니까 이제 뭐 차담 시간을 갖거나 뭐 할 때 뭐 무슨 고민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대단한 솔루션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뭐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1대1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날 이제 온 템프스테이 이제 참여자들 여러 명과 다 대 1로 이제 스님이랑 차담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내가 가진 고민을 한번 털어놔보고 솔루션을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왔다간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환상을 가지시면 안 된다. 그러면 좀 아쉬울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대형 사찰일수록 좀 그렇고 뭐 작은 사찰 가면 실제로 뭐 스님 한 분 계시고 공양주 오사님 한 분 중무소에서 일하시는 이제 거사님 한 분 뭐 이렇게 되게 달란하게 있는 사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런 데는 그런 데대로 내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더 조심하게 되고 이렇게 조금 눈치 본다고나 할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또 종교시설이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부담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찰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인원이 적으니까 내가 주목받는 행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점이 또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사찰과 작은 사찰의 어떤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찰에서 뭐 행사가 크게 있다거나 뭐 제사가 있다거나 하면 사찰 자체가 분주하기 때문에 조금 내가 원했던 그런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날짜도 잘 보고 가셔야 돼요. 그 사찰에 어떤 행사가 있진 않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템플스테이에 대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템플스테이는 보통 산중에 한옥으로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 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른 계절, 혹한기나 혹서기에 가시는 분들은 템플스테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가라. 그런 것이 이제 하룻밤 묵는데 나한테 조금 편리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양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가 경험해본 바 작은 절보다는 큰 절이 조금 더 반찬의 가짓수도 많이 나오고 조금 더 맛있습니다. 이 대형 사찰은 아무래도 이제 이 만드는 양 자체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반찬의 가짓수도 많이 만들 수밖에 없고 공양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공양주부 살림도 많고 행자스님이라 그러죠. 행자스님들도 많고 해가지고 그게 사람이 많이 붓고 반찬이 다양해지니까 대형 사찰이 좀 더 저는 느끼기에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부패식으로 제가 집어가는 거잖아요. 침이 넘어가네. 부패식으로 제가 집어가다 보니까 그냥 양껏 그냥 막 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벌써 다리가 양껏 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새벽 예불 같은 경우에 한 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다. 사찰의 진정한 어떤 고요함 그 적막함을 느끼기에는 이 새벽에 사찰을 새벽에 깨워서 이 사찰 경례를 둘러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고요함, 새소리, 바람소리, 풍경소리 그리고 이제 스님이 그 새벽에 일어나면 도량석이라고 하나요? 목탁 두들리면서 이제 이 절을 막 이렇게 한 번 딱 도는데 그때 들리는 그 아주 청명한 목탁 소리 그래서 새벽 예불을 한 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차피 여행을 떠나실 계획이라면 당일측이 여행이 아니고 1박 2일로 가시는 거면 사찰을 끼고 템프스테이를 끼고 여행을 가셔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절 자체가 그 지역의 명소일 수도 있고 보통 그래요. 왜냐하면 절만큼 그 지역에서 오래된 건물, 오래된 장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 불교가 들어온 지 천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절들은 다 삼국시대에 지어지거나 고려시대에 지어지거나 이렇게 된 절들이 많아서 그냥 그 절 자체로 구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에 수원사라는 사찰에서 템프스테이를 해요. 근데 수원사 바로 앞이 수원화성이거든요. 그래서 수원사에서 템프스테이를 하면 수원 화성 한 바퀴 스님이랑 같이 돌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템프스테이 운영하는 사찰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절이 약천사라는 서귀포에 있는 절이에요. 여기는 또 제주도에 있는 사찰의 분위기가 있어요. 야자수 있고 앞에 바다 싹 펼쳐지고 귤나무 있고 그래서 약천사 가면 귤을 그렇게 많이 먹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오대산 월정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명한 전나무길이 있고요. 그 앞에 월정사랑 멀지 않은 곳에 옴비라고 명상마을이 있어서 이것도 꽤 몇 년 전부터 핫한 그런 명소가 됐고요. 또 가을에는 내장산 단풍이 유명하잖아요. 내장산 안에 백양사가 있죠. 백양사 템프스테이 하면서 단풍놀이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가는 여행이라면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에 템프스테이를 하는 사찰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템프스테이를 예약해서 가는 것도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템프스테이에 또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템프스테이가 크게 대부분의 사찰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식형이 있고 체험형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양 두 번 하고 예불 한 번 두 번 드리고 이렇게 연등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염주를 깨가지고 이렇게 팔찌를 만들거나 또 108배를 한다거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프로그램이고 사찰에 따라서는 좀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가진 사찰들이 있어요. 유명한 경주의 골굴사 같은 경우에는 선무도 스님들이 무술하는 걸 배울 수도 있고 또 광주의 증심사 같은 경우에는 요가를 배울 수가 있고 연주함도 요가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스님들 중에 요가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가가 곧 수행이니까 그래서 요가 프로그램이 특별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좀 아까 말씀드린 백양사라든지 아니면 남양주 봉선사 같은 경우에는 사찰음식이 특화된 절이라서 사찰음식 체험 프로그램이 있고 제가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공주갑사 같은 경우에는 무문관이라고 해서 아예 문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수행인 건데 2박 3일이 최소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밖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가요. 그래서 핸드폰도 없이 외부의 접촉을 일체하지 않고 방 안에서 수행을 하는 그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문관이라는 수행은 실제로 스님들이 몇 방 며칠이 아니라 막 며칠을 몇 년을 몇 년을 몇 개월 이상을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수행을 하는 스님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도 짧게 2박 3일에서 길게는 보름까지 체험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밥은 이렇게 조그만한 구멍으로 이렇게 밥을 주고 그리고 관악산 연주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30분 정도 등산을 해야지 이제 닿을 수 있는 절인데 그 케이블카가 있어요. 사실 이 케이블카는 그 기상 관측소를 오르내리는 직원들용인데 템플스테이를 하면 제가 제 기억엔 편도 만원인가 추가로 주면 템플스테이 이용객도 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름 그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라가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뭔가 하나의 주제에 특성화된 그런 템플스테이도 많으니까요. 템플스테이 홈페이지가 있어요. 템플스테이 검색하시면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는 템플스테이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역별로 현재 템플스테이를 운영 중인 사찰들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예약도 가능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템플스테이 테마를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데 템플스테이가 사실 5, 6만원이면 되게 저렴한데 저렴한 와중에서도 또 할인 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제 20주년이기 때문에 20살 맞이 템플스테이라 그래서 2002년에 태어난 20살 성인들에게 이제 할인을 해주거나 무료로 묻게 해주는 템플스테이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절마다 다른데 공무원이라든지 또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할인이거나 아니면 무료로 이제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요거는 절마다 다르니까 한번 홈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아마 할 것 같은데요. 매년 11월에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의 체험비를 반 정도 깎아주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1월 한 달 동안 그 단돈 2만 원에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거든요. 아마 올해 11월에도 똑같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2만 원 주고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저렴합니까? 하룻밤에 밤에 잠도 자고 밥도 주고 밥도 두 끼나 주고 하는데 2만 원이면 정말 저렴하죠.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템플스테이를 이용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11월을 기다리셨다가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도 슈쿠보라고 해서 사찰 숙식이 가능한 그런 사찰들이 일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템플스테이처럼 뭔가 관광을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욕한 느낌처럼 욕한 느낌처럼 일부 사찰에서 수익화를 위해서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대대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어떤 관광 자원으로 푸쉬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조금 조금씩 그냥 하는 정도라서 우리나라 템플스테이와는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고요. 태국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런 불교 국가들에서도 일부 사찰들에서 이제 이방인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수행을 겸하는 사람들 준수행자들 진짜 수행하기 위해서 사찰을 찾은 분들이 많아서 이런 관광화된 그런 템플스테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템플스테이는 우리나라에만 있고 또 20년간 계속 나름의 이제 발전을 해오면서 현재는 이제 정부에서도 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절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특성화도 시키고 또 이제 일반 체험자들이 느꼈을 때 불편한 점들을 계속 이제 개선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새 마침 이제 명상이라든지 이런 마음챙김 이런 데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멘탈 관리를 이제 다들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어서 그런 것과 어떤 불교 철학 그리고 이 템플스테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에 있다 보니까 나름 이 템플스테이가 완전히 좀 정착해서 좋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여행작가로서 제가 템플스테이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관광 자원에서 네 뭔가 어떤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관광 우리나라는 어떤 굉장히 뭔가 임팩트 있는 볼거리가 떨어진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긴 역사 그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뭐 건축, 역사, 문화 그리고 예절 이런 아주 종합적인 것들 그리고 자연까지 그게 이 템플스테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집약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행작가로서 계속 이 템플스테이에 관심을 이제 갖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템플스테이가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 우리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에서 저에게 일을 줄 그날까지 영상도 만들고 그리고 제가 이거 이 불광이라는 잡지를 굉장히 유익하게 잘 보고 있거든요 원고 청탁을 왜 안 원고 청탁을 이곳에서 저한테 원고 청탁을 주셨으면 제가 또 기가 막히게 또 원고를 썼을 텐데 아무튼 다들 왠지 분위기가 선물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또 불교신자도 아닌데 또 그러기엔 또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 템플스테이와 함께 템플스테이와 함께 또 즐거운 가을여행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음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